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바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기간에 또 대림절 기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교회적인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징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엠 먼 곳까지 그 먼 동쪽 지역에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바로 그 별들 그 별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성탄절에 별 장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 트리에서 항상 맨 위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그 별이곤 하였고 또 성탄 트리의 주변에 크고 작은 별들로 장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성탄 장식을 하면서 별을 어떤 모양들을 보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러나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별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겐 다윗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어우러지면서 또 육각형의 육각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이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예수가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의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인장 반지 문양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 이 육각성은 별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1345년경부터 프라하 지역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이 별은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이 별이 상징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별이다 보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성보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성탄 장식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별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우리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시지만 유럽 지역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별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별은 바로 헤룬후트 별이라는 별입니다. 아마 그 별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이 유럽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라비안 스타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한 이 별은 26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헤룬후트 형제교회가 세운 선교사 자녀들의 기숙사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별입니다. 종이로 만든 별인데요. 그 안에 불을 넣어서 이렇게 환히 비춰지도록 하는 이런 불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라고 불리우는 헤룬후트 형제교회는 체코 모라비아 지방에 살던 얀후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스부르크가의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들이 떠돌고 있을 때 1722년 진젠도르프 백작이 한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곳에서 헤룬후트 공동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사들을 약 200년간 3천 명 정도 파송할 만큼 선교의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 그리고 잊혀져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그 헤룬후트 공동체 기숙사에 함께 머물렀는데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기도 했던 그런 기숙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에 의해서 이 헤룬후트 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탄절날 장식하면서부터 이 헤룬후트 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고 또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이 26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 이 별은 현재 헤룬후트에서 매년 수십만 개씩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 수익금으로 헤룬후트 형제단이 사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별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을 좀 달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잘 또 많이 보셨을 별인데 다섯 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 별이겠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 성탄절, 성탄목의 맨 위에 이 별이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별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냈던 바로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에 큰 별을 만들어서 거의 한 사람만큼 한 어린아이만큼 한 큰 별을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창호지로 감싸서 그 안에 촛불을 넣거나 또는 전기불을 넣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밝혀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때만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부르시고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크리스마스 별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대문 위에 걸어놓고 밤마다 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 별이 참 한국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감하는 재료가 창호지였는데 이 창호지를 가지고 별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다분히 한국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활절 전에 있는 연등행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등행사를 많이 하곤 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별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달곤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이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별의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의 그 위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중간 부분에서 이 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때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이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주 마음물 특별히 그 별들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별이 등장하고 있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별은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었고 또 바라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별은 신의 기운을 느끼는 어떤 신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시대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별은 그야말로 하늘의 개시를 읽어내는 그리고 신의 개시를 읽어내는 중요한 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그 별들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의 기억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별들이 너무 많아서 전기품들이라든지 다양한 불들이 모든 것들을 가려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별빛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한번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몽골 지역에 가니까 아직도 별들을 아주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의 산을 방문했을 때인데 신의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별이 있기보다는 달이 비추고 있었는데요. 달빛이 그렇게 센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신의 산을 올라가면서 달빛, 아무 빛이 없는 그곳에서 달빛이 얼마나 크게 비추고 있는지 얼마나 밝게 비추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이 살짝 가려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옆에 숨겨 있었던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찍은 사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쏟아져 보이는 것 같은 흰 점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바로 별들입니다. 우리 지구보다도 크기도 하고 훨씬 더 큰 그 별들이 저렇게 점으로 찍어도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많은 별들이 보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많은 별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많은 별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과거에 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즘 TV를 바라보고 또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을 바라볼 그런 틈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었을 때 밤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렇게 빛나고 있는 별들 가득 차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왜소함, 나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술가들, 예술가들도 이 그림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별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고흐가 그린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그림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밤하늘의 역동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보았던 이 밤하늘의 별들은 이렇게 멋지게 그려질 만큼 아주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왔으니 그날마다 밤이 있었을 것이고 밤마다 아주 휘황찬란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 테니까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이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바로 그 베델에 있었을 때도 그 별들을 보았을 것이고 아마 이삭도 보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떠나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그 부부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묻게 됩니다. 내게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나의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생리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의 가문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도 좀처럼 그의 자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그런 곡절 끝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종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예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결국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에야 이삭을 얻게 됩니다. 단 한 사람 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밤마다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정합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음 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이삭이 걸었던 길은 3일 동안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던 그 3일간 그가 맞이했던 그 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누워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바라보이는 그 하늘의 별 가득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밤마다 밤마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그 사흘길에 그 밤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밤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마저 지우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한 줄기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이삭을 지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하나뿐인 나의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조차도 내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에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남겨둔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혹한 그러나 야속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속하다 별들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변제로 드리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리시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숫양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마도 이삭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의 밤은 어떠했을까요? 그 밤마다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그 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움트는 어떤 희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별들의 이야기는 잊혀져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번성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려고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별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별, 신기한 별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동방에서 천문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위대한 왕의 탄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그 별이 지시하는 곳을 향합니다 사실 이 별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과거 예언자의 말씀이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바로 그 새벽별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탄생을 드러내면서 이제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별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별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별이 세상에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늘에 가득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그 별이 하늘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첫 번째 별이 등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권세를 줄이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신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를 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살이 될 때까지 이삭 한 사람만 나왔을 뿐이고 또 이삭이 아들을 낳았지만 쌍둥이를 낳았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또 끝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육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백살을 기다려 얻었던 아들이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별이 되시고 그 이후에 예수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영적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땅이 갖지 못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빛으로 새벽별로 이 땅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새로운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궁창에 있었던 별들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빛이며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내는 별들이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늘을 종종 바라보면서 별들을 세곤 합니다 그리고 저 별이 아버지의 별일까 저 별이 저 빛나는 별이 나의 아버지의 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또다시 잡곤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한 별이 떠올랐고 그 별과 더불어 이제 수많은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비춥니다 그 별들이 이 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또 가득 마침내 메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역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빛이요 주님의 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들어와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가 도래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작은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